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아동수당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. 김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매월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10만 원.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는 1,170만 원, 4인 가구는 1,436만 원 이하로 소득 상위 10% 가정의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고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지급된 아동수당은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되는데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. 하지만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. KTV 김희영입니다.